역시 일본에서 뜬다 싶으면 꼭 그걸 슈마매로 옮겨놓은 사람이 있다. 오늘은 공포게임 8번 출구를 슈마매로 만든 맵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다. 이 맵은 원래 쇼츠로 만들려고 했으나 분량이 길어서 다소 긴 영상이 되고 말았다. 8번 출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8번 출구란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엔 뒤로 돌아가고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엔 앞으로 나아가야 클리어할 수 있는 공포게임이다. 예를 들어 이전 구역에선 작았던 구더지가 이번 구역에선 커졌으므로 이상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야 한다. 이 제작자는 뒤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출구가 열리는 걸 폭탄으로 구현해놨네. 흠, 여긴 별로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는데. 역시 별거 없는 게 맞았다. 이러고 보니 그냥 틀린 그림 찾기 게임하는 것 같네. 엥, 이번에도 별로 이상한 게 없어 보이는데. 어? 이번엔 대놓고 이상한 선인이 있잖아. 아니 갑자기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가까이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갈걸. 넘어가자! 그래 이번엔 선인에게 눈길 하나 안 주고 도망가겠다. 이번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이 맵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원작과는 달리 뒷구역으로 돌아가서 컨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까와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이번엔 그냥 앞으로 나아가보자. 아니 도대체 왜? 지금 자세히 보니 버섯과 가시아잉바가 가지런한 배열로 움직이고 있다. 기존의 버섯과 가시아잉바가 엇갈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다. 그런데 8번 출구. 원작은 약간 공포스러운 이상현상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작 아이템 배열이 어그러지는 수준이네. 이번엔 딱 봐도 진짜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 어느덧 7번 출구까지 도착.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인다. 원작은 보드 블럭이 이상해지는 현상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은 없나 보다. 아니 도대체 왜? 이야 이건 좀 그런데. 세 번째 포스터의 레일이 이상현상이었다. 어? 이번엔 왜 이렇게 많이 비어있지? 저 위에 보너스 버섯이 보이긴 하지만 그림의 떡이라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엔딩은 원작과 아주 똑같다.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컨셉으로 맵을 만든 제작자. 이 제작자는 그동안 어떤 맵을 만들었을까? 생각보다 재미있어 보이는 맵들이 많은데 이걸로 한 번 골라볼까? 이 맵 제목이 일본어로 되어있어서 읽을 수 없어도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얼음 지엄 뒤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맞추는 퀴즈이다. 위편에는 마치 얼음을 녹여서 정답을 보여주는 것처럼 꾸며놨다.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 건강하시길. 이 퀴즈맵의 컨셉은 독특하긴 하지만 난이도가 꽤 쉬운 맵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쉬운 문제. 아직은 워밍업 단계인 듯하다. 그 쉬운 문제는 그냥 이 맵이 난이도가 쉬운 건가? 어? 이게 아니었다고. 자세히 살펴보니 얼음 뒤편에 있는 반벽지형의 색깔은 빨간색인 것 같다. 쉽다고 생각했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그나저나 8번 출구 맵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걸 보니 마리오메이커에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앞으로도 새로운 마리오메이커 영상들을 만날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어서 확대 기능을 사용했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그런데 마지막 문제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난이도가 더 쉬워진 느낌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마무리하는 이번 레벨 요즘 같은 계절에 딱 맞는 마무리인 것 같다. 이번엔 어둠 속에서 감바가 몇 마리인지를 세는 맵으로 보인다. 내 종류의 감바가 나온다는 말인데 설마 종류별로 나눠서 세야 하는 걸까? 어디보자 작은 감바 둘 날개 감바 하나 큰 감바 하나 어 잠깐 이렇게 그냥 누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헤아린 감바의 갯수만큼 물음표 블럭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정답을 맞췄다면 바닥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종류별로 몇 마리인지 맞추는 게 아니라 맵의 난이도는 쉬운 편이다. 이번에는 블럭을 다섯 개만 건드리면 되겠지. 조금 헤아리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일방통행 블럭이라도 깔아놓은 제작자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바는 다섯 마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방통행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번엔 스프링까지 투입하여 더 헤아리기 어렵게 해놓았다. 저 위에 작은 감바들까지 잔뜩 투입했다면 어려웠겠지만 큰 놈들만 세 마리 놔두다 보니 스프링을 추가하든 말든 난이도가 쉬운 건 변함이 없다. 난이도를 더 올리고 싶었던 제작자는 이젠 아예 조명조차 제대로 안 주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아니 이젠 진짜 잠깐만 보여주고 끝내네 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순간에도 이미 다 쐈으니 상관없다 그 드디어 끝났다 이 제작자는 컨셉은 이해하기 쉽지만 소소한 재미가 있는 맥을 추구하는 제작자였다 슈마메가 업데이트는 없어도 이런 수준의 맵들은 계속 나오는 중이니 질마메하시길